오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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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 채원 콩스 집콩카멜 집콩으로 제껸네 아니 저게 집공으로 제끼려고 하는거면 좀 너무 무시했는데 우와 오씨 집안갔으면 인정한다 진짜 인정한다 집간척 조용히 좀 하세요 잠깐만 오케이 이걸 안갔어 집을 어떻게 이걸 안가 와 이거 레전드네 라인 진짜 망했는데 이미 끝났네 옆방에서 어떻게 이걸 집을 안가냐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와 박수 한번 터준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거 오케이 배워간다 하나 더 아니 왜지 옆방에서 너무 많았는데 지금 아 재밌다 왔다 화난젝스 왔다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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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뭔소리야 남자라면 집까지 해야지 음 카밀인 여자야 야 헤르미스야 어 얘 굴려줘 빨리 빨리 아 먹여주고 아 잡았죠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탑 이겼는데 멍정 아 빨리 가 아메 컴배 플리스 네이버 컴배 아 드디어 갔다 어 형!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우와! 솔직히! 큰일 났어 님들! 왜? 오빠, 우리 아직 뭐 있는 거야? 왜? 왜? 무슨 했어? 아니 진짜야! 다시 한번 봐봐요! 이기 나왔어! 아 진짜야! 이기 나왔다고 이거! 야! 야 아빠가 어딨어! 뭐야 이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제? 오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진짜 미쳤나봐! 고... 고... 고안 추진 않네 아줌마 야 비트코인과 SKT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떡상 떡락이야? 떡상 떡락이지 너무 슬픈데 떡상 가지라 떡락 다음은 떡상이 있잖아 떡락 다음에 떡상이 있지 지금이 그거지 저가 지 저가 맵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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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고 개인이고 다 들어와야 돼 웨인도 들어올걸? 지금이 진짜 기회에요 뭐가 도박이에요 도박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도박이지만 텔레콤 도박 아니에요 저 까매수 하세요 저 까매수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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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사사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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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진짜 멋있어 땄어 땄어 줄었어 저거 뭐야 카직스 안 죽었네 조용해 제발 조용해 제발 나 텔 있다 나 텔 있다 네 야 야 cc 걸리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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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즈 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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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탱커 죽여 내가 맞아줄게 탱커 죽여 내가 맞아줄게 맞는거 야 잭스 잭스래 저거 뭐야 싸이온이네 야 이거 뭐야 무슨 야야야야야야 그냥 미드 빌자 우리 제발 야야야 미드 빌자 야 게임 끝내야지 야 피지야 제발 퍼츠거리 안했으면 좋겠어 야 잭스 거기 막아 응 막아도 소용없어 우리 게임 끝낼거야 응 이즈 죽었어 나이스 와 이걸 이걸 카르마가 캐리어 하네 진짜로 응 나 타워만 칠거야 우리팀 타워 아무도 안치죠 와 이겼다 야 물 좀 채워 빨리 나가 미안한데 외쳐볼까요 어 외쳐볼까 블랙빈 블랙빈 예스 콩콩콩콩 콩콩 콩콩 들어와 웹배달 왔습니다 네 나 화장실 갔다올게 소통하고 있어 네 휴사핀 맥퓨얼하고 휴사핀 맥퓨얼하고 휴사핀 맥퓨얼하고 저는 피치인가 애가 어 피치인가 어 피치인가 누구냐 저는 피치라고 합니다 거짓 누릴까요 거짓 누릴까요 거짓 누릴까요 거짓 네 네 네 네 네 SKT 31 minutes shore up game 3 against pbq their first win out of 6 matche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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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od huge huge stop for oh the pain stop for skt sktolcom t1 extended the longest extended their longest oh you killed me losing streak but they do not extend it to 6 5 in a row the patch changes and skt come in strong they do win against bbq it was with a new player so with blossom and tal these super rookies they're able to get over the line but not by much as this was a very long series where they made some clear mistakes there is still plenty of Stinky would look at this HELP ME HELP there's definitely issues here to those 3 read pub just kidding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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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